미치만 보고 있는 면 바람이 안보네 맞죠? 그러니까 바람이다 바닷가였으면은 바닷가에서 어두움막 집을 짓고 일상생활 가능하네 돼지야 맘 안되면 맘 안되면 맘 안되면 맨날 적어놓고 살아 돌아오세요 왜 살아있는 사람 보고 살아 돌아오라 돼지야 도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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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에 부모님 보면 아빠하고 이런거 해줄랬거든 존나 좋아할거 같아서 좋아할거 같은데 솔직히 안그러 중국에 이런거 존나 좋아하는데 이걸로 보시니깐 냄새 다르네 김재욱은 딱 급에 맞게 해준거다 알겠나 재욱이는 나 재욱이 급급해서 넘어서면 안됀다 한 78%